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 타임스의 영상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넷마블 리니지 레볼루션 스페셜 에피소드 동방의 수호자 업데이트 방영 관련 뉴스입니다. 넷마블은 모바일 MMORPG 리니지 레볼루션 개발사 넷마블레오의 스페셜 에피소드 동방의 수호자를 업데이트했다고 17일 밝혔다. 동방의 수호자는 동양의 사방신 청룡 주작 백호 현물을 모티브한 스페셜 에피소드로 구미호 도깨비 등 전설 속 요괴들이 등장한다. 에피소드 던전에는 사방신의 힘을 얻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도사와 요괴 구미호가 보스로 출연하며 이벤트 월드보스로는 사방신의 힘을 빼앗기 위해 사원에 침입한 도깨비를 만나볼 수 있다. 스페셜 에피소드를 즐기면 재화 수호자의 증표 신규 아티팩트 몬스터 코어 몬스터 카드 등을 획득할 수 있다. 이용자는 수호자의 증표를 이용해 다양한 보상으로 교환할 수 있다. 넷마블은 4월 14일까지 동방의 수호자와 관련된 미션을 완료하면 소환 상자 뽑기권 문장 강화 주문서 등을 제공하고 111의 두꺼비의 보따리를 증정한다. 두꺼비의 보따리를 사용하면 변신체 강화 주문서 5개 동방의 수호자 팬던트 강화 주문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리니지 레볼루션은 얼리얼 엔진사를 적용한 고품질 그래픽과 초대형 오픈월드 수천 명이 함께하는 실시간 대규모 전장 등을 내세운 모바일 MMORPG다. 이번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포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스페셜 타임스의 영상뉴스팀이었습니다.